선생님, 대우가요.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설사도 안 자는데 그게 정말 식중독 증상 맞아요? 식중독이 맞아요. 배탈은 온도가 차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한 증상을 모두 배탈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식중독은 병균이 직접 일으키거나 아니면 병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아, 균 때문에 식중독 걸린 거구나. 선생님, 근데요. 왜 대우는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대우 친구는 어저께 뭘 먹었나요? 특별히 먹은 건 없는데 전날 엄마가 김밥 만들어놓은 거 남아서 그거 싸가지고 갔거든요. 야, 어제 네가 다 먹은 그 김밥? 그 김밥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냥 식탁 위에 있어서 소풍 먹을 때 싸웠거든요. 그 김밥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실온에 오래 놔둔 음식은 안에서 균이 많이 자라게 되고 아니면 그 균이 독소를 만들어내서 식중독을 일으키기 매우 쉽거든요. 아, 진짜 식중독 맞았구나. 야, 대우야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욕심부려서 도시락 다 먹어서 벌받는 거 같아. 야, 아니야. 난 오히려 더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야, 네가 어제 김밥 다 먹어서 나는 이렇게 식중독 안 걸리고 멀쩡하잖아. 뭐? 식중독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해요. 사람들은 여름에만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과 겨울에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진짜 가을과 겨울에도 이 식중독이 걸려요? 그럼요. 단풍놀이나 축제 등 가을 나들이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자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식중독 발생률은 여름이 아닌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해요. 심지어 겨울에도 발생한다는 식중독. 기온이 낮아졌는데도 왜 식중독에 걸리는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선생님, 왜 덥지 않을 때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나요? 선생님, 여름철에만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보통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일교차가 커서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낮에는 식중독균이 또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랍니다. 특히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실내는 따뜻하기 때문에 식품이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어요. 식중독균은 냉장고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하니까 날이 추워졌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식중독은 균들 때문에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균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살모넬라라는 균이 있고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 그리고 황색 포도산균이라는 균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나쁜 균들. 이 균들은 어디에서 살다가 우리 몸에 감염되는 걸까요? 그럼 식중독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식중독균은 살모넬라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육류에 많은데 가축인 소나 돼지나 닭의 배설물이 환경의 흙이나 물을 오염시켜서 과일이나 채소류에서도 많이 오염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음식물은 다 익혀 먹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지요. 그럼 다음으로 장염 비브리오균을 한번 볼까요? 어, 네. 장염 비브리오균은 비브리오 파라 해멀리티쿠스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바다에서 많이 증식을 하는데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여름철에 물고기나 조개나 굴에 많이 증식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볼 그림은 황색 포도산 구빈이에요. 주로 환경에도 많은데 흙이나 물이나 공기에도 많이 존재하고 가축에도 있고 특히 사람에도 많이 존재해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 사람의 피부에 많이 분포를 해서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식중독균이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 피부에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의 피부에도 식중독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꿀홀 친구들에게 손 닦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보고 닦아줍니다. 두 번째, 손가락 등과 손가락 등을 마주보고 닦아줍니다.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보고 닦아줍니다.